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나이트로드 가베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지는 쓸 필요가 없지 없으니까 아 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만요 타코사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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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한데 어디갔어 아 풍마 던지는 맛이 있긴 하네 아 왜 이렇게 약해보이네 뭐 할게 없다 누구요? 준재환님 후원 5,000원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하이패스점 어어 이게 다요? 오마이갓 당연히 안될 줄 알았는데 가면 죽을거같은데 아직 아직 어 인터넷 갔다 아 왜 타코사이트 안 터지는거야 아 얘 점프 다크사이트 안됩니까 나이트로드 혹시? 나이트로드 점다크스 안되나요? 아 아 키가 잘못됐잖아 아 그렇군 아 키가 꼭 해야되는데 저 컴퓨링 어휴 어이 점다크스 안되네 아 어 이거 다크스 갖다놔야되던데 됐어 어 좀다크스 안되던줄 알았잖아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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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, 왜 이렇게 안 풀리지? 왜 이렇게 나머지가 딜이 안 들어가는 건데? 잘하면 깰 것 같기도 하고 못 깰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이거 됐어. 됐었다. 오우, 뭐야. 안 보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콩말로 했었어. 오우, 단 줄 알았다. 아니, 다들 이상하지 않았어. 단 줄 알았어. 얼티미스. 얼티미스 쓰고 싶은데. 가방 rhythm 까지 않았어. Who else to the PSичесcultural П 아 잘 넣어 이번엔 딜 잘 넣었다 간다 간거 같은데 위험하다 위험해 위험하다 위험해 어 약간 위험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이게 또 흥미진진하게 가는 게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... 버텨자 안되겠다... 아이씨... 구석 가 일단은... 구석 가자... 아이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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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힐었다... 렉걸렸다... 렉걸린다... 아이씨... 얼마 넘었어... 아이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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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렉걸려... 아... 아 흔일났다... 렉걸린다... 아이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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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깰 기세였는데... 왜 묶였지... 아... 쓰... 쓰... 아... 이 건 깰 수 있었던 것 같은데... 또 묶였네... 최근에 다 깨고 있었는데... 아... 찰... 15% 템은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최근에 괜찮았나 이걸 웃겼네 착실한 에디 010에 17성도 하나 있구먼 아 아깝다 이건 깰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유니온의 폴링크죠 거의 폴링크였던 것 같은데 아... 뭔가 아깝다 아... 아까워요 40 40 아 아깝다 아 이거 진짜 고맙습니다